5 으 으 으 으 으 몸풀고, 몸풀기 딱밤 맞게. 딱밤. 정말, 이 순간을 위해서. 위험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딱밤을 많이 연습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근데 저번에 지민이까를 손에 딱 한 번 맞아 봤었거든요. 손이 얼얼했어요. 이야, 이거 정말 지배가 되네요. 여러분, 제 손 끝에 달려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한 번 분발해볼게요. 저거 뭐 하시는지 몰라요. 마지막 안 들었는데, 마지막. 진짜 때리고 싶어요. 가루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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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bare. 바로 때렸어요 솔직히 도움이 되겠다고 좋아요 도전, 도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몸 풍기니까 살살, 살살 할게요 그거 주면 안 되지 얼굴 고정 제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치과의 사항 오늘 하루만 보면 자신을 포기하세요 자 갈게요 여러분 들어가요 게이버 사라진 것 같다 우리 지민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몇 명 남았어요? 울지 마시고요 지금 눈붙거든요 울면 차해지구나 차해지구나 마치 그 부동산 수강이 공사할 때 마냥 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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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타법이네요 OTA OTA 그런 좋은 모토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아우 떨리네요 대단 유창 공기하겠습니다 방탄식혜 드림킹 방탄식혜 드림킹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그냥 식혜인가요? 그냥 식혜인 것처럼 없겠고 사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실수로 뒤에 있는 식혜 제가 시킨 줄 알고 잠깐 조금 마셨는데 바로 메셨는데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방탄식혜 제가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방탄식혜 역시 식혜가 들어가야죠 식혜에다가 약간의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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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간의 소금 소금 이렇게 소금 이렇게 일단 3단계니까 약간의 알찬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랑 반대 아까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번엔 네 지금 돌아 돌아 하신 거예요 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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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주인공 끝 끝 끝 끝 Alice 이게 카드가 방송을 안 하고 오늘이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 이 카드가 이게 방송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가는지 좋아 좋아 제가 친절하게 자리 그대로 먹기에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만 해요. 슬퍼하지 마아 너너너 혼자야 아냐 너너너 사실 혼자야 너너너 너 혼자야 너 혼자야 너 혼자야 진짜 멋있어 덜기도 해봐 4, 2, 1 가자 시작 진짜 멋있어 힘들어지는데요 이러면 그렇죠 갑시다 크게 합시다 크게 아 마신다 마신다 한 번만 마셨어요? 마신 건가요? 마셨어? 다 했어? 마셨다고요? 되게 맛있다고요? 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는데 정말 즐거운데요 지윤씨 삐졌어요? 지윤씨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내버릴 거니까 우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강력했죠 네 세 번째 바퀴벌레 못 잡아요 이거 정말 진심인가요? 자, 무슨 고충이에요? 일단 카드 한번 뽑아보볼까요? 왜 제 코 밑에서 화장실 냄새 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나요? 아, 괜찮아요 선생님 손 옆에 오지 마요 아, 냄새가 좀 빠지세요 시간도 한번 저 봐, 자 우리 엄마가 나 이러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슬퍼할 텐데 잡읍시다 절대 걸리지 않아 나와 안 하면 돼 와, 진짜 하나 하나 둘 셋 셋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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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와아 와 있어요 연기 네 자, 팔을 통제해주시고요. 벌레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맞지. 힘졌어요, 힘졌어. 벌레가 여기. 아, 움직이. 얼굴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아파요. 용용용용용용용용용. 매너상 살짝 치겠습니다. 우리 지민 씨, 건먹지 마세요. 벌레가 안 탔어? 아, 저는 뭐. 최선에서 제일 치사한 게, 때린다 또 때리는 거. 그렇죠, 모레 아시네요. 때리겠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베드민턴을 뺀었어요. 스매싱! 스매싱은? 스매싱은? 스매싱은 괜찮아요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스테이지 네번째 스테이지 리셋을 바로 볼까요? 그만걸리고 싶어요 제발 얼굴을 찡그리지 말아요 얼굴을 찡그리지 말아요 방금을 힘들잖아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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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뽑아볼까요? 뽑아볼까요? 모아주시고요 모아주시고요 아 나는 럭키가야 하나 둘 셋 파이팅! 야 뭐야 아니 진짜 이거 나랑 지민이가 뭔가 잘못했니? 워크파나 완전 지민슈가네요 지민슈가네 역시 인기가 많은 만큼 하자한테 인기가 많아요 이야 아 좋네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보고 한번 갑시다 자 지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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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 아유 예쁘다 아유 예뻐 너무 예쁘다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최고의 스킨이네요 아유 리금타 아닙니다 지윙 황대생 황대생 우리 느낌으로 한번 빼주세요 침대틀 거잖아요 야 야 홍어 냄새 이거 거의 지민씨가 벌칙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뗄 수가 없어. 하나, 둘, 셋! 부가로 발바닥대 부가로 발바닥대 부가로 발바닥대 나 이거 우영한테 빠져봤어. 제가 부모 때린다는 말은 옛날 말에서만 들어봤는데 사람들 모아주시고요. 불안하다. 바로 돌리죠 우리! 와이티만이 조심하신 거 알겠습니다. 한, 둘, 셋! 예! 마지막은 여섯!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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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르게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아 근데 그거 진짜 딱딱해요. 알아요? 진짜 딱딱해요. 말도 안 돼. 야! 미치셨어요. 진짜 아파 보여. 아 너무 좋았어 지금. 아 너무 좋았어 지금. 아 진짜 아파. 아아아아 첫 번째 스테이지. 바로 엉덩이가 가겠습니다. 바로 한번 미션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빠바바빵 엉덩이로 젓가락이 오잖아. 저게 뭐야. 야, 이건 좀. 뭔지 알겠을 거, 맞나요? 그렇겠다. 가 2018 카다 가볼까요 그냥. 누구 먼저 뽑고 싶어요. 저, 저, 저. 그 다음 좋아. 그 다음 제가 순서대로 안 순서대로 순서대로 갑시다 마지막이 안걸리는데 자 하나 떨려 나만 아닌데 엉덩이가 엉덩이 파이팅 역시 여기서 주복해야 될 건 엉덩이 하면 굉장히 힙업해요 팬분들이 보고싶어요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요 이게 어떻게 말하세요 처음 장식을 하는게 지민구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간다 어딜가야 가는거야 볼 수 있어 보여줘 보여줘 하나 둘 셋 정말 민망합니다 눈 뜨고 볼 수 있어 한개 한개 더 빼요 한개 안되나보다 앞을 보셔야 되는데 어 어 벌칙이 아닌데요 하하하하 20년만에 쓴 맛을 알겠습니다 다 알고 있네요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20년만에 쓴 맛을 얘기합니다 이번 미션은 힙에 정말 도움이 나요 아 정말? 한 번 안되요? 뭔가 퍼트린 남자가 안 돼요 안 돼요 왜 쳐도 또 예감이 안 좋아해요 한번 미션 공개 볼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션 공개 힙에 졌어요? 아 없어 뿜뿜뿜 피곤이 나면 갈 거야 아 그냥 계셔도 안하라고요 피곤이 나면 될 거야 아이고 화날라 그러네 혹시 걸릴 사람 있습니까? 잠시만요 없어요 없어요 비씨 한번 걸려보시죠 자, 첫 번째 카드 저요! 아 왜 불안하지? 또 마지막인데요 둘 셋 둘 셋 파이팅! 야 이거 진짜 지민 지민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오 어중간하게 바랄 바에 다 발라놔 와사비에요? 색깔이 딱 와사비인데? 이게 어떤 피부에 좋은 건지 수분 집중이래요 건조하고 윤기가 없는 윤기가 없는 윤기가 없는 윤기가 없다고 윤기가 없다고 윤기가 없다고 윤기를 쳐줍시다 윤기라게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망설임 땀이는 없어요 바로 취해주시고요 아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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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본 역대 지민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마주에 트위터로 한번 유지해주세요 지구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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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빠바바바밤 웅냥캠이 웅냥캠이 제목이 날이 갈수록 되게 독특해져요 첫판부터 조금 피튀기는 그런게 예상되는데 무슨 장난질이냐 바로 한번 가보시죠 아 난 안줄거야 오늘은 왠지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예감 중에 알겠습니다 모아주세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한, 둘, 셋 패키지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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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포위도 찍기 딱 여기 딱 알기 시작하자 안 걸리면 섭섭하거든요 팡팡 안 걸린 적이 없어요 괜찮은데요? 야 이거는 예상했네 너무 맛있겠다 마늘이 아니고 레몬향 캔디네 레몬향 캔디네 레몬향 캔디네 레몬향 캔디네 레몬향 캔디 레몬향 캔디 시리프 찍은거죠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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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장이 참 맵네요 입 벌려지 마 입 좀 아 오 맛있다 오 감사합니다 왜 물어 너무 맛있어 좋았습니다 다음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아 아 아 아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아직 저 마늘향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마늘향은 아무것도 아닐거에요 잔디주스 아무것도 아니고요 바로 멋지게 되는데요 이거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나 한 번 더 나갈거 왠지 아닐거 같아요 저 럭키가 한 번 안 맞을랬어요 하나 둘 셋 우유 나 그냥 2일이 다 불렀다 내가 역시 럭키가 애야 어떻게 하죠 도뭇기만 이만한 지민씨가 공개뼈를 주세요 저랑 지민이 몇 번 갈렸는가 여기 1번에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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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할미의 꽃님 꽃이 제일 반짝반짝 참 이뻐요 오 지민이 이 냄새가 안 좋다? 아 뭐야 이게? 좋습니다. 모란색과 정색이 합친 아니 진짜 왜 계속 저랑 지민이만 불리는 거예요? 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빨리 가죠 지민이가 불렀으니까 젠틀해 빨리 가죠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뭐 지민슈가 끝판왕 아닌가요? 왕님 미션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하나 둘 셋 빠라바바바밤 제 꼬집기 아 진짜 시켜 아유 돌직구네 왜 이렇게 타학적인 것만 아시죠? 저 뭐 일단 나는 아니니까 자 손 버릇이 나쁘네요 맞이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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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an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2.. 3.. 4 .. 1.. 수 all peps osi- O-O-O 폭력 쓰시면 안됩니다. 안쪽이 아니라 뒤쪽이에요. 안쪽을 꼬집으라고요. 진짜 나. 아프다 여기. 잘한다. 나 진짜 나. 뭘 알아. 어디 꼬집을까. 아 여기요. 그렇게 꼬집으시면. 아이스. 멍 들었어. 이 멍 들었어요. 아이스. 세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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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이스. 짠. 꼬집 맞기. 꼬집 맞기. 여러분들. 옛날에 했던 거. 여러분들. 꼬집 맞기가. 살짝 하더라도. 여기. 정확하게. 정확하게 때려줘야지. 여기요. 근데 제가 딜러였거든요. 살짝 때리라고. 제가 맞았죠. 살짝. 아니 살짝 때리라고. 난 다 나오네. 아. 코 있을 것 같다고. 나 너무 좋아. 왠지 처음. 나. 나. 아닐 거야. 하면. 하나. 둘. 셋. 둘. 셋.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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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심어볼게요. 저한테. 심어놔요. 몰라요. 몰라요. 저. 양치 안 하셨어요? 저. 둘. 둘. 셋. 셋. 잠시만요 잠시만요 인중 맞아요 진짜 제가 맞아보고 경험상 인중도 아파요 인중도 아파요 어 좀 경력이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아프실 때 빨리 해줘요 저는 흰색으로 하나 둘 셋 아 아 아 귀여워 제가 가서 세게 마실래요 아니면 와서 약하게 마실래요 네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어디 마실래요 얼른 해요 지금 눈물이 나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 아 네 언제요 정말라 진짜 아파 하나 하나 총 맞은 것처럼 아미나 가라 여러분 저도 했어요 저도 했어요 아무런 게 있나요? 일단 갑시다 정해졌어요 하나 둘 셋 셋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기뻐 기쁘다 아니 진짜 지민이 끝판왕일 것 같아요 지민의 날이거든요 심각한 왕이 되니까 지민이라고 할래요 나 안할래 빨리 시작할까요? 나 손 잠깐 내면 냄새 냄새 그러면 제가 걸린 만큼 제 스스로 하게 해주세요 아 잠깐만 오 자신감 오 뭐야 제가 한번 해보는 결과 사랑할게요 야 빨리 빨리 야 야 조심하세요 더 크게 하나 둘 나 크게 또 물어 아 아까 코를 받고 나니까 프로가 얼른 할 때는 눈새왔나요? 크게 심호해 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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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호해